17년간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가수 방실이가 투병 생활 끝에 2월 2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전성기 시절 사진을 병실에 붙여두고 재활했을 정도로 무대로의 복귀를 꿈꿨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도 복귀의 꿈을 잃지 않고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고인의 치열했던 삶을 되돌아보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방실이가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한 시기는 1986년 박진숙, 양정희와 함께 국내 유의 여성 트리오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리더였던 방실이는 1집 트로트곡 차차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무대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계기로 데뷔 초부터 남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라 정상급 가수로 등극하였습니다. 몇 년 뒤 박진숙, 양정희가 결혼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자 서울시스터즈는 공식 해체되었고 방실이는 데뷔 4년 만에 솔로로 전향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방실이의 솔로 데뷔곡이자 방실이의 1집 앨범의 타이틀곡 서울탱고는 탱고 리듬으로 된 가요였다는 점과 그룹 활동 때 갈고 닦은 그녀의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대한민국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방실이는 소련 1994년에 사업가인 김연국과 결혼하고 한동안 잠정 은퇴하였습니다. 김연국은 일본인으로 일본명은 아마키 도시로였습니다. 그 후 방실이는 2000년에 솔로로 복귀하였고 2002년 11월에 발표한 트로트 모야모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인가요 분야에서 상위권을 석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시금 전성기를 되찾는가 했지만 2005년 방실이는 갑자기 돌연 자신의 결혼생활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악애적인 결혼기사에서 처음 봤다는 그녀는 서울탱고로 처음 솔로로 활동하던 시기로 소속사와의 마찰과 일본인과의 스캔들 속에서 가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오로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방실이의 결혼 발표는 10년간 함께 일했던 소속사와 결별한 직후 전 소속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방실이는 소속사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거짓 기사를 퍼뜨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당시 전 소속사 사장은 내게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고 싸울 용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는 동시에 너희들이 그럴수록 나 혼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합의하에 거짓 결혼을 하게 됐죠 라며 당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에 온 동료 연예인의 90%는 그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어요. 홍서범 조갑병 부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혼여행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을 저를 생각해 제게 와줬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12년간을 유부녀 아닌 유부녀로 지냈다는 방실이는 12년 동안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 줄 몰랐고 남편에 대한 질문에 계속 거짓말해야 했던 지난 날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실이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 전날 전 소속사 사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상악을 후 이 소속사 사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삶을 마감했고 방실이는 세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은 울었어요. 내가 당신을 아직 용서도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울고 또 울었어요. 전 소속사 사장은 방실이 때문이 아니라 사업 등 고민이 많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뒤 활발히 활동하던 도중 방실이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2007년 당시 고작 44세에 불과했던 방실이가 뇌경색 투병을 하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신마비까지 겪었던 방실이는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신체 대부분의 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투병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방송을 통해 근황을 전했는데요. 2022년 7월 당시 방실이는 친동생의 간호를 받으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동생 그리고 방실이의 절친 이동준과 그의 아들은 방실이를 만나러 병원을 찾았고 방실이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동준은 그간 자선 행사를 통해 방실이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동준은 예전에 미사리에서 카페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출연료를 주려고 하면 안 받고 갔어요. 의리 있어요 라고 당실을 기억했습니다. 방실이는 뇌경색 전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에 사진을 보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방실이는 1년 지나면 다시 저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길고 힘들더라고요.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차렸어요.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듯 사팠는데 그게 지나가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동준은 그때만 해도 5년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곧 노래하겠다 했는데 그게 16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방실이는 지극히 간병해주는 동생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실이는 얘네 부부가 힘들었어요. 동생 아내가 조그마잖아요. 그래도 나를 들고 간병했어요. 동생이 없으면 안 돼요 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아버지는 방실이가 투병 중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방실이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실이는 돌아가셨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엄마도 더 살 수 있었는데 놀라서 더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불유자예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아진 듯한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방송에 나올 줄 알았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동주는 그냥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작년 12월에 봤어요. 그때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때는 눈이 안 보인다고 안 했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말해 걱정이 들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병원 다녀간 지 몇 달도 안 됐어요. 또 해마다 자선 바자회를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후배가 이렇게 선배를 사랑한다는 게 축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동준을 반긴 방실이는 뇌경색 투병 후 왼쪽 눈의 시력이 급하게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실이는 갑자기 까만 물체가 보이더니 안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당뇨로 인한 막막증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안에서 막막이 터졌다고 한다. 오른쪽도 80% 정도 악화됐다라며 곧 눈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주는 우회하는 방실이를 위해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방실이는 꽃을 좋아한다. 예전에도 그냥 안 지나쳤다. 음식은 초밥을 좋아하고 아귀찜도 좋아한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직이었습니다. 방실이는 이동준에게 20대 때 한창 태권도를 할 때 옛날에는 연예인, 체육인들이 같이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어. 그때 스포츠 선수들 많이 나갔어. 여자 연예인들이 TV보다 실물이 낫다고 했었다. 팬들도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주는 그때는 덩치가 좋았다. 여자 가수지만 운동도 잘하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방실이는 초병으로 인해 키가 6cm가 줄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동주는 이 30년 전에는 연예인 군기 반장이었어요. 방실이가 왔다고 하면 다들 눈치 봤어요. 그때는 규율이 심해서 무명이나 신인들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방실이한테 먼저 인사시켰어야 됐어요. 잘 보여야 안 혼났어요라고 너스레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동주는 매경색 투병 중인 방실이를 위해 직접 자선 디너쇼도 개최하는 등 두터운 친분을 드러냈는데요. 방실이는 제가 투병한 지 18년째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동준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TV에 안 나가니 내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준이가 디너쇼에 꼭 이렇게 데리고 가서 나를 보여주고 후원금도 줘요. 이런 건 부모 형제도 못해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고마워요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시력은 나빠졌지만 상태가 호전 중이라고 당시 방실이는 직접 전했었는데요. 방실이는 요즘은 발도 손도 움직이다 보니 재밌어요라며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다리도 움직인다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병 끝에 머나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방실이와 오랜 친분을 이어왔던 김흥국은 인터뷰에서 조금 전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는 뉴스에 뜨지 않아서 저도 긴가민가했어요며 부고를 믿을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김흥국은 고인의 오랜 투병 생활을 안타까워하며 집과 병원에 수차례 다녀왔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의지가 강해서 다시 마이크 잡고 노래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정신력은 살아있었어요. 오히려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나는 반드시 팬들을 위해서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자기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다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보내줘야 해요.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서 아프지 않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에드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이동준 또한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 병문한 때 몸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안타까웠어요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도 꺾이지 않았던 방시리는 이제 영원한 디바로 대중의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아픔도 없이 원권 노래 부르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